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전문가 베가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WWE와 검증 진행 중인 헤이 슬롯을 알려드리겠습니다. WWE는 2024년 1월 7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고 스포츠, 카지노, 슬롯 등 게임을 발매 중인 토토 사이트이며 신규 처충전, 매충전, 출석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WWE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매치고, 게이트 등 다수의 먹티 이력이 있는 업체들과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해당 계열사는 신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오픈하고 있으며 그 중 먹티 사건이 없는 곳들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먹티를 하고 있는 집단으로 판단되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용을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헤이 슬롯은 2023년 11월 30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고 동일 서버에서 운영하는 곳들과 함께 먹티 이력은 없습니다. 프라그마틱, 하바네로, CQ9 등 44종의 슬롯을 발매하고 있는 슬롯 사이트이며 이벤트는 신규 처충전, 처충매충, 페이백, 출석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먹티 사건은 없지만 신규 사이트로 판단되며 사용 전 충전내역, 한전내역, 베팅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저장해 두신 후 소액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구글에 베가스 점검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티 검증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주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